으잉! 괴물웨잉! 괴물지 2로 입혀놨다고? 뭐 개소리야, 그거는 뭐할라 그랬지? 괴물지 2라고? 뒤질래? 네 닉네임이잖아,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늦은 이유 오토체스 했어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오토체스 알려준 사람 탓이... 네... 아! 나이트 4 됐네, 아... 님들 저 1등, 1등! 님들 저 첫 1등 이거 찍어놨어요, 보이죠? 제우스 2성, 레이저 3성, 이거 3성 3성, 3성, 2성 이거 진짜 존나 재밌었어, 이 판 이거 지금 번개 치잖아? 다 죽어 그냥 아, 갑자기 또 롤 하니까 갑자기 기분 더러워지네? 노트부여? 아, 진짜 저 선생님 그거, 닉네임 그걸로 했어? 우리나라 싸우고 맞아? 어... 뭐야? 아니, 진짜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없네... 애쉬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안 읽어주는 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거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방... 아... 아니다... 그냥... 이게 있어요, 애... 가끔씩 이래... 그...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스위치로 오셔서 쏟은 것도 괜찮은데... 아니, 뭔 탈세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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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거 하지? 아, 좀... 아, 왜 말 안 듣니? 11회야? 11회야, 말 좀 들어... 제드 그렇지! 잘한다! 어? 보도를 내리면 들어야지... 그냥 먹잖아... 누나 말 들으라고... 네, 롤에서는 누나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조금만 먹을까? 아, 벤시 나와, 몰라! 다 먹어! 내가 오더해서 바로 먹었으니까 먹어도 돼... 제드 좀 홀려볼까? 에휴, 끝나고 쉰추 온다, 이제 듀오하자고? 100폼입니다... 지금 거의 다 꼬셨죠? 아! 아! 아, 근데... 내 캠 보니까 존나 엮었다... 아, 미안합니다... 하... 하... 갖고싶어도 이거 티가 난다니까? 어? 아이디 새로 파야 된다니까? 아니 뭘 힐 잘해라 레렉톤 하면서 아 저 근데 어제 사실은 새벽에 진짜 늦게 잤 이유가 메이플을 했거든 어제 포우에 대만시장 메이플스토리 부금올라길 그거 들으니 갑자기 메이플 존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메이플 깔아가지고 패스파인더 저 모험가 좋아하거든요 패스파인더 키웠는데 30 찍고 껐어요 네 삭제했어요 오토테스 하기만에 바로 300명이야? 상관없는데? 그리고 300명이라니요 요새 오조쿠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는구나 대세를 몰라 대세를 대세를 모르시네 오조쿠가 롤조쿠보다 지금 많아지는 직전이에요 미흥소치 아... 페르섹스 100개 어우 쉣 이이이이이이이 기물이이 아... 오토체스 영웅돌라 AOS 만들면 개재미있을 듯 아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도 재미없을 것 같아 그건 체스 많아잖아 그냥 그건 좀 그래 나중에 롤도 기술 발전해서 진짜 게임 질때마다 전기충격 오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다 꽂고 게임 질때마다 진짜 어둠의 듀얼처럼 어? 점수 깎길때마다 자기한테 전기충격 오는거야 아 그럼 진짜 그러면 그러면 진짜 사람들 다 절박해질거 아니야 나처럼 간절해질거 아니야 나 연승 자신있어 그러면 진짜로 오픈? 지엔쯔 에트록스 믿고 있었다구 speeuоч 알갖? 안될게 뭐 포기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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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ster 윽줄구질하게 니네 못 이겨 저 카이사가 나였으면 모르겠는데 어 씨바 깜짝이야 뭐야 이 새끼 나였으면 모르겠는데 나라 나 아니라 안돼 야 진짜 어떻게 탑 한 애들은 다 똑같냐 진짜 그냥 계속 싸우네 그냥 이기든 지든 본인도 싸우면 질거 알면서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쁜거야 어? 때리네? 나도 때려 뒤지고 아 씨 왜 좋은걸 안와 아... 1인분 했다 그냥 캐리라고는 못하겠네 이거 아 나 뭐야 아 나 이거 레벨을 좀 안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레벨 초기하고는 안파나? 저 저 나만의 상점 저는 좋은거 안나와요 나 이거 있나? 근데? 어 나 이거 없네 이거는 사놓을까? 이거 괜찮은데? 호날두 리신 아 저는 근데 막 딱히 축구 좋아하지 않는데 메시보다 호날두가 좋더라구요 나 메시랑 호날두 근데 팀 어딘지도 몰라 그냥 딱 둘만 놓고 봤을때는 호날두가 낫다고 하핳 또 싸우네 하핳 하핳 아니 왜 이렇게 적어가지고 싸우는거 보면 웃기지 근데 옛날에 가끔 지나가다 초딩들끼리 맞짱 뜨는거 보면 그거 좀 재밌잖아 그거 보는거 같애 저 체육시간에 스탠드에 앉아서 애들이랑 롤 얘기했죠 노가리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지환아 카이스트 벚꽃 폈다고 사람 개 많이 왔더라 좀 쫓아내줘라 그거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충대 아니면 카이스트 가잖아 벚꽃 피면은 대접사람들 또 충대 누나들이 진짜 이쁘거든요 지환이가 누나라고 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내가 여자였으면 미투에 아니 뭐 누나를 누나라고 해서 반말하나? 아니 뭐 25살이에요 저 어이가 없네 아 그러네 25살이면 좀 많긴 하구나 어 여자는 25이면 졸업하지 않나? 누나가 없겠네 근데 25이 도대체 늙은거면 님들 몇살이에요 님들 뭐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21살이에요? 군대 가셔야겠네 안 부럽다 저는 공익이지만 그래도 말했잖아요 저는 양심에 찔려서 알아드해서 장교 4년 했다고요 뭐가 문제에요 도대체 혹시나 사급 받았는데 현역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진짜 가지 마세요 내가 맨날 애들이 공익이라고 놀려가지고 방송할 때 나 현역 갈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 진짜 갈까 하다가 갈까 하다가 안 갔거든 훈련소 가서 존나 좋아했잖아 아 훈련소에서 처음에 첫날에 곰국에 건더기 하나도 없고 반차 김치 3개 깍두기 배추김치 생채 그거 먹고서 와 와 진짜 공익 공익 하길 잘했다 와 owed 될 뻔했다ORDIN 지금 가고있어 싱크스 어떻게 복구 됐어 진짜 다행이다 이번 레드는 근데 내꺼야 안에다 줄까? 한타하니까 주자 이건 먹어야돼 솔직히 이건 진짜 선 넘었어 먹던거 뺏는거 아니야 진짜 어 저기요 공부 걸었어 개새끼 잡아 진짱 진리언 믿고있었다고 근데 미드 미드 좋댔다고 죽었잖아 아 개새끼야 빨리 죽어 아 진짜 나만큼하는 정글이랑 나만큼하는 서포터랑 진짜 같은 팀 계속 되면 진짜나 금화는 진짜란다 그냥 미드랑 탑은 못하고 내가 특히 미드는 내가 못하고 솔직하게 미드는 못하고 저 서포트 정글은 좀 장지현 3명이면 금화 가능인데 장지현 5명이면 그냥 다이아이에요 왜냐면 탑이랑 미드를 존나 못하기 때문에 셋이서 서로 네이스 거리를 생각하니까 개 역하네 왜 역해요 분위기 어? 달아오르고 좋은데 잠깐만 아니 냉장고 문 열려있었네 아 존나 손해맞다 뭔가 띠링띠링 소리 나더라고 아 아 개빡치네 뭔 소린가 했네 이게 아 김치 다 씌웠다 괜찮아요 라면이랑 먹으면 돼요 아 쩔봤네 근데 역갱 괜찮아요 도발 와 씨발 아니 그냥 잡는 거를 아 진짜 그냥 그냥 어이가 없어 아 그냥 뒤로 쭉 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따야돼 따야돼 무조건 따야돼 아 동전 줄 때가 아니야 큐 아 빼야돼 어 뭐야 한번 돌아갔어 아 씨 아 마우스 뭐야 아 씨발 어 오 오 쉿 진 저 카시오페아 안믿고 있었다구 와 대박이네 와 맨투사 이성 지렸다 와 와아 가줘야돼 가줘야돼 아아 아 이거 카시가 여기 왜 던지지 게임을 와 조합봐 할말 존나 안나는데 조합 뭐야 이거 오우 쉣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다녀오세요 진짜 고건강이 잠시만요 한타 좀 아 이거판 너무 정신이 없다 아 진짜 임시채집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하지말라고 하시니까 아 골정당 비호감님 대신 리액션 받으신다고 예 와 이런 쓰레기같은 조합으로 또 이기네요 게임을 진짜 또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진짜 100원 100원을 모아야되는데 죽일까 아 야소연구야 땅나봐 아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이없네 전 Bismillah 26분 사고 빨리 싸우고싶어 아 한타 매렵다 진짜 후어우 텐타 맨다 맨다 캐엘 나이스 아 너무 재밌어 이걸 안줘 와 이거 딱 바자랑 힌드레드네 쓰레기같은 놈들 님들 저 뭐야 담배한대 피고 올게요 보좀싸고 담배한대 피고 오겠습니다 이세기 마스터 금화 원딜러라면서 왜케 다이에서 좀 캐리했다고 개좋아하냐 형님 펜타 너무 멋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주택씨 너무 못하시네 형 이거 드세요 아 잘못쌌다 아니 뭐야 이게 볕궁이 안되네 여기는 볕궁이 안되네요 꿀팁입니다 30분이네 닌자 탑에 신호 줘야돼요 얘네 다 그냥 원딜 두명에 잭스메니 무조건 가야됩니다 캐리 아 쟤네 왜 싸우냐 쟤네 못하지 않았어 상대가 괴물진데 어떡해 괴물질 베인 이미 커버렸는데 그냥 제 베인 상대를 이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군에서 나오기 전에 제어의 넥서스 터치세요 그거 아니면 제가 이기니까 아 미안합니다 너무 까불었네 이러다 지면 또 존나 놀려가지고 안되겠네 아니 월요일은 고정휴일이에요 어제는 칭 아니 니들 강원도 인재에요 거기서 이제 군인이네가 휴가 나왔는데 아니 하루는 봐야지 월요일은 제 개인휴일이고요 월요일에 또 이제 잠 느긋하게 자고 일어나서 뱀 먹고 로스트 아크 켜서 숙제하고 섬 좀 돌아다니다가 오토체스 어우 쉣 너무 좋아 괴물질님 2픽 개벌레인데 전적 보고 다 찢죠 2픽이요? 오 뭐야 개 잘하는데? 야 왜왜왜 다이아이냐 얘? 거의 그냥 전적 프로인데? 어우 쉣 에이트록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콩홀즈 어제 휴방 때리고 월요일은 쉬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띵 기머링 아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 너무 잘해 뭐야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아 아트록스 제대로 캐리 받네 이게 탑정글이지 나이스 진짜 우리팀 너무 잘해 아 이거 버스 이거 버스 인정합니다 아 한게 진짜 없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오 전파 나트록스네 좋아요 아 안돼 아 가지마 제발 아니 버스 타려고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 팀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팀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도 더 잘 되잖아 자신감 있고 든든하고 근데 봐봐요 님들 팀 원딜이 데프트에요 님들 팀 원딜이 괴물지에요 누가 더 좋아 당연한거야 팀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지 버스 타고 안타고 떠나서 난 괴물지 좋아요 저도 근데 솔랭에선 적어도 여기 다이아 구간에선 데프트 못지 않습니다 데프트도 여기 오면 힘들걸 살짝 놀랄걸 여기 진짜 힘든 구간이야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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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자막 city grosse akt for 타두報道 여러분들 모딜이 가정주세요 너무 좋아